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장주에 대한 좋은 마인드 또 투자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채널은 사실 중장년층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노후대비가 사실 메인이고 노후대비를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고 가장 노후대비를 중점적으로 보시는데 노후대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또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노후대비가 정말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9세대 은퇴해야 되고 저도 그 정도 은퇴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이야기가 주주총회 워런 버핏 주주총회 때 누가 물어봤어요. 가장 좋은 투자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워런 버핏 형님이 아무도 예상 못한 나한테 하는 투자가 제일 좋은 투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투자 되게 중요한데 가장 우선은 나에 대한 투자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투자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의 본업도 있을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글쓰기를 통해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강사가 되고 작가가 되는 것도 나에 대한 투자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근데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 투자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볼 수 있는 돈은 한도가 있고 또 인플루언선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나 대신 일해줄 회사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그런 기업들인 거죠. 그래서 이 두 톱니바퀴를 동시에 돌려야 된다. 근데 어떤 분들은 투자만 신경 써. 근데 자기 개발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개발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근데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투자와 내 직업이 병행이 당연히 돼야 되고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내가 처음에 투자를 시작할 때는 액수가 다행히 소액으로 여유돈으로 투자하니까 소액이 작아서 투자 수익보다 당연히 내 월급이 더 큰데 이게 이제 숙년을 하다 보면 그게 역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역전이 되죠. 내 월급보다도 투자 수익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 나 투자 잘 됐어 놀지 말고 계속 하던 일을 하는 거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투자하기 전의 삶과 투자를 시작한 이후의 삶이 똑같아야 된다고.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이걸 들고 오래 갈 수 있다고. 맞아요. 근데 투자 금액이 많아지어도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내가 일을 해야 내 자기 발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내가 되게 돈을 많이 벌었어. 뭐 주식으로 몇 십억이 있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자기는 발전을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삶이라고 하기 힘들죠. 그렇게 생각해요.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는지 또 글 쓰시는 분이시니까 그분들의 명언이 또 어떻게 와닿고 어떤 동기부여가 됐는지 또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 약간 책에서 위안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서 어떤 지혜를 얻거나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떠오르는 문장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글귀가 있었는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회사 생활만 하고 있었는데 별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 가기 싫다. 퇴근 시간 언제지. 그러고 집에 오니까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또 그대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게 시작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글을 써야겠다. 혹은 책을 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삶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대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글귀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다음 이야기도 해볼게요. 부하님 사실 또 이번에 책을 쓰셨잖아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 기회를 드릴까 해요. 책에 목차대로 있는데 제가 목차를 추려서 그냥 질문 바로 해볼게요. 처음에 당신이 지금 글쓰기를 해야 하는 이유 어떤 이야기 책에 담겨 있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글을 쓰면 삶이 바뀌고 그리고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지만 직장인으로서의 경쟁력을 잃어가는 이 시점에 글을 쓰면서 자기 개발도 하고 돈도 벌 수 있고 직장을 떠날 수도 있고 이런 기회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만들어질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은퇴 시기. 아까 저 보통 원래 정년이 60세, 65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직장이 40대 후반에 49세에도 가능하고 49세. 40대 중반에도 가능하다.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들 중에 최근에 퇴사한 친구가 한두 명 있는데 IT 최전방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스타트업 다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스타트업에 퇴직 시기가 되게 빠른가 봐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 잘 나가던 애였는데 어느 날 권고사직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를 축소해야겠다. 그런데 희망 퇴직해서 나갈 사람 나가라 했는데 친구가 지명 아닌 지명이 돼서 회사를 나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당연히 전혀 예상을 못했겠지. 왜냐하면 회사에서 되게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런 사람들도 갑자기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 나가도 회사 사정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이제 작년인가 빅테크에서 30만 명을 해고했습니다. 맞아요. 아마존하고 다 포함해서.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AI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죠. 로봇으로 바뀌고 그리고 AI 기술로 바뀌고 사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아까 49세라고 했지만 사실 미래는 더 짧아질 것 같아요. 네. 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은 어떻게 쓰는지 글쓰기에 대한 노하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 책을 보면 불을 끌어당기는 글쓰기를 보면 좋은 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써라. 이거 계속 아까 제가 주식 친구 이야기 했지만 4년 동안 공부만 하고 투자 계좌도 개설하지 않는 글을 일단 쓰세요. 그러니까 글을 쓰기 시작하면 잘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다고 바뀌는 거 없어요. 뭐 좀 바뀔 수 있겠지만 많이 바뀐다고 말을 해야 되나요? 그런데 쓰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방법도 잡고 내가 경험치도 쌓이고 더 잘하게 돼. 이거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 다 똑같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이 아니에요. 시작이 90%예요. 사실 그 정도로. 그게 왜 맞냐면 아까 저는 너무 공감 가는 게 친구분 수년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책 읽고 한 3, 4년을 투자 공부를 했는데 아니 막상 계좌를 안 만들었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후배 후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 맞습니다. 시작하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하기가 어렵다. 왜냐? 아까 말씀하셨던 두려움 때문에. 맞습니다. 내가 이걸 시작하면 잘 될 수 있을까? 맞아요. 걱정 또는 창피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돈을 좀 잃을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라는 두려움 때문인데. 우리가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든 그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뛰어가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 또 책에 보면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법. 지금까지 또 해주셨다는 이야기 중인데 어떤 이야기들 담겨있는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블로그나 X나 인스타그램이나 제가 이제 30만 가까운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에서 글을 중심으로 이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것도 평범한 사람이. 저는 이제 4년, 3년, 2년 전부터 이제 각각 시작했지만 하면서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더라? 라는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생기고 저는 또 기록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차곡차곡 다 저장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엮어가지고 책에 이 부분에 들어간 거고 이걸 보시면은 그냥 시작하는 것보다 블로그나 X나 인스타그램 그 중심으로 시작하실 때 매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경험한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고 혹은 덜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책의 마지막 5부에 글을 나누어 부를 창출하라. 이제 어떻게 수익이랑 연결되어 있는지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책에는 어떻게 서술해 주셨나요? 저는 돈을 벌려면 기본적으로 가치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음식점에 가면 음식이라는 가치를 제공하는 거고 애플은 스마트폰이라는 가치를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고 테슬라는 테스타 차라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고 심지어 저희는 가수를 노래 가치를 제공하고 있고 저희는 즐겁고 모든 게 가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이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글을 SNS에 올리고 내 책을 써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위안을 주고 지식을 주면 그게 당연히 돈으로 컨버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거는 가치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그것을 영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또 글로도 여러분들이 알리고 그리고 돈 더 벌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되었고 앞으로 더 그럴 거다라고 이야기를 저소를 해놨습니다.